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en do you plan to 라는 패턴인데요 when 하면 언제, do you, 너는 그리고 plan to 하면 뭐 뭐 할 계획이다 그래서 when do you plan to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언제 뭐 뭐 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구요 핵심 패턴은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을 언제 할지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하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출장 갈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 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출장을 가다 라는 의미로 travel on busines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travel 여행 가다 떠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on business 하면 출장으로 그래서 travel on business 하면 출장을 가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가 언제 출장을 갈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을 하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travel on business 언제 출장 갈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문장은 언제 집들이 할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 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집들이 하다 라는 표현으로 have a house warm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have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house warming 하면 집들이 그래서 집들이 하다 라는 표현은 have a house warm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언제 집들이를 할지 상대에게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have a house warming 언제 집들이 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대출 받을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 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대출을 받다 라는 의미로 get al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get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loan 하면 대출 그래서 get alone 하면 대출 받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가 언제 대출을 받을지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재촉하는 표현이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get a loan 언제 대출 받을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언제 여기 방문할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여기 방문하다 라는 의미로 visit here 이라고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visit 방문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상대가 언제 여기 방문할 계획인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visit here 언제 여기 방문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거 언제 끝낼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것을 끝마치다 라는 의미로 finish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finish 끝내다 끝마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무언가를 상대가 언제 끝마칠지 끝낼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finish this 이거 언제 끝낼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또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언제 휴가 갈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휴가를 가다 라는 의미로 go on vacat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go on vacation 하면 휴가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휴가를 갈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go on vacation 언제 휴가 갈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해외에 갈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해외에 가다 라는 의미로 go abroa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abroad 하면 해외로 또는 해외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언제 해외로 갈지 해외에 갈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을 할 수 있는 표현이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go abroad 언제 해외에 갈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결혼을 하다 라는 의미로 get marrie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get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결혼하다 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get marrie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대가 언제 결혼을 할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get married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이사할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사하다 라는 뜻으로 move ou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mov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move out 하면 이사해 나가다 반대로 이사 오다는 move i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상대가 언제 이사할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하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move out 언제 이사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언제 새 차 뽑을 계획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en do you plan to 언제 뭐뭐 할 계획이야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새 차를 뽑다 라는 의미로 buy a new car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n do you plan to 다음에 buy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그리고 buy a new car 하면 새 차를 구입하다 새 차를 사다 새 차를 뽑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가 새 차를 언제 살지 물어보거나 때로는 재촉하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when do you plan to buy a new car 언제 새 차 뽑을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언제 출장 갈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travel on business 언제 집들이 할 계획이야 언제 대출 받을 계획이야 언제 대출 받을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get a loan 언제 여기 방문할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visit here when do you plan to visit here when do you plan to visit here 이거 언제 끝낼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finish this when do you plan to finish this when do you plan to finish this 언제 휴가 갈 계획이야 언제 휴가 갈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go on vacation when do you plan to go on vacation when do you plan to go on vacation 언제 해외에 갈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go abroad when do you plan to go abroad when do you plan to go abroad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get married when do you plan to get married 언제 이사할 계획이야 언제 이사할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mov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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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세차 뽑을 계획이야 when do you plan to buy a new car when do you plan to buy a new ca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